많이 드세요, 그럼. 아, 뜨거워. 아, 아, 뜨거워. 뭐, 뭐, 뭡니까? 아, 됐어요, 괜찮아요. 그냥 가세요. 아이, 저... 아, 지럽게! 아... 아, 지금 사람이 다치는데 뭐 더러... 아, 진짜... 아휴, 괜찮으세요? 많이 놀라셨나 봐요, 세균 커피. 어머, 어떡해, 침! 침! 아, 그걸 왜 버리세요? 스페셜하게 구수할 텐데. 사람 되긴 어려워도... 하수구 날벌레는 되지 맙시다. 커피 한잔에. 하, 하수구 날벌레... 이봐요, 이봐요! 으아!